오늘 점화를 하겠습니다. 현행입니다. 반갑습니다. 꼭 계신 음병석 사무총령님 어디 계세요? 참사해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렇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한 어떤 사람도 전국 총동문 산악회 전해주시면 됩니다. 같이 부회장님들 그리고 선착을 아직 도룡 끝까지 타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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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